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천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인상 그것을 첫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첫 인상이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또 오랫동안 어떤 사귄 경험도 없지만 첫 번째 느낌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제스처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것을 통틀어서 태도라고 하는데 그 잠깐 눈에 들어오는 태도를 통해서 약 반 정도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상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인상 이것이 얼마나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태도를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또 교회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그 대기업 도요타라든지 교세라 또 헤이세이 건설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IBM 사우스웨스 제포스 같은 이러한 유명한 회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이나 LG나 하나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 그 기업들이 그 사원을 뽑을 때에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각 사람의 실력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재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선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왜냐하면 왜 태도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또 경제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각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다 있다. 그런데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프로젝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레커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조직의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일반적인 평범한 직원을 가지고 어떻게 비범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성공을 위하여는 분명한 그 제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태도가 인정받고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성과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이 태도라는 것은 성공에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성공에 기여를 하지만 또한 실패함과 몰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참 실력의 차이로 경쟁해서 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일에 임하는 자세와 그 태도가 그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명한 그 찰스 스율던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이시죠. 그분이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과거가 어떤 것도 교육도 돈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실패한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어떤 생각을 하고 취급하느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도는 어떤 외모적인 모습이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실력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는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은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인생의 10%에서는 이미 결정지어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비단 사회적이고 직장에서의 이러한 성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또한 이웃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받느냐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가짐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그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능력 이것이 바로 태도를 통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하지만 과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서로 성도들 간에 관계한 태도 이러한 태도가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결정을 지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 태도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동기부여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아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한 이 일이 실패가 되어서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어떤 일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 태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경직이 됩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보라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 태도 가지고 될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답지 못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에 얽매이는 율법적인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하는 태도에요.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은 어떠한 일의 상패의 생각을 그러한 상상을 해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된다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태도 바울은 참 죽기까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시도를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싫어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관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시도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가 거꾸로 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그 그리시도의 강력한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골고나 산장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그리시도의 대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받을 그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리시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시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어떤 노예로 팔려서 된 종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됐다 이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만분제일 천분제일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갚겠나이다. 이러한 그리시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생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오 과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리시도의 보배놈피로 죄산받았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 그 아빠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시도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거 여러분 억지로 나온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만약에 여기에 나왔는데 혹시 예배 빠지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 11조 안 내면은 혹시나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억지로 헌금한다면은 어떻게 그 태도가 바른 태도가 되겠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헌금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의 근원이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선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은 뭐 불교를 믿든 뭐 무슬림, 뭐 알라시를 믿든 유교를 믿든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선한 삶 자기 자유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죄사함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고 그 은혜 받은 그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노예로서 종으로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5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기꺼이 헌신했다. 기꺼이. 지금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평탄한 길을 왔다. 뭐 일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돼. 이건 아니에요. 많은 연당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또 여러가지 사고의 고비도 넘기고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고 부동하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이 태도 세 가지의 태도가 세 가지의 태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 한 손은 여러분을 가르치면 한 손은 뭐예요? 하늘을 가르치고 또 나머지 손은 어디예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주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정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정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반은 태도라니 모든 것은 신앙의 출발은 순정의 순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순정. 이것이 바로 침례요. 또 다른 교단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세기 12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와 내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만 했지 목표를 가르쳐주시지 않았어요. 어딘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대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은 어디로 가라.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언제냐 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를 가는 날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몇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이 생각입니다. 마귀의 흡 생각 속에 나타나는 불화살 마음속에 어떠한 시험이 들게 하고 남을 비판하게 하고 미워하는 생각나게 해서 가야 될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직업이라는 직업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이란 말에 독일 말에는 베루프란 말이에요. 베루프 이 베루프란 말은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베루프 루프 하면 부른다는 얘기에요. 베루프 하면 명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꼭 목사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학생이 됐든 직업이 됐든 사업가가 됐든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무슨 의사가 됐든 법관이 됐든 교사가 됐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하시며 몽댄 성전 안에 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 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왜 죽은 믿음이 될까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거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들었음에도 불가구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은 이건 아니야.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도 사실 아담이 불순종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했어요. 정령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아니 그렇지 않아?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러한 거짓된 유혹과 그 생각 속에서 결국은 속았다. 그래서 불순종 하게 된다. 불순종 그 불순종 은 바로 죄악입니다. 그 죄에 싹쓴 로마서 6장 23절에 뭐예요? 죄에 싹쓴 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순종 과 이 죄는 바로 이 불순종 을 조장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불순종 의 아들 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의 영이라는 그래서 모든 불순종 은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도사리 마귀의 천자 위에 있는 거예요.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이것은 불순종 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가 하는 일에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고 노예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셨는데 그 마귀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죄가운데서 영원한 멸리망 속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방 주셨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온전한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미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태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에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걸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갈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세겜 땅까지 왔어요. 세겜 땅 세겜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난한 민족들이 거주하는 땅이라 그래서 그곳까지 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순종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이제 모잔비 그 대사로 또 부인으로 떠난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불과 2개월 전까지 알았으니까 몰랐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 설렘이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이 예정이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예정이 돼 있어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예정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아름다운 계획 아니에요? 좋은 계획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기뻐하는 계획 아니겠어요? 참 우리 손주된 우리 상영이 그 꿈이 뭐냐? 그 이 좀 이 텐트 그 캠핑을 가는 게 꿈이 꿈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캠핑 갈 수 있게 텐트를 하나 사줄게 사줄게 달아버지가 사줄게 그랬더니 나만 보면 그냥 텐트 언제 오냐 텐트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뭐 몇 시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에는 텐트가 빨리 왔다 그걸 보자마자 그냥 환호를 하고 그냥 기뻐던 거예요 그 속에서 잠도 자고 그 속에서 밥도 먹고 그곳에서 또 공부도 하고 공부가 잘 된다는 거라 이왕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어요 좋은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기쁘게 할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매우 설레게 하고 매우 흥분되게 하는 소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 참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옷도 천국에 있는 자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 못할 거라 모든 건 다 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 이제 가방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천국이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신앙 이 태도 때문에 우리는 늘 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늘 평안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왔을 때 그냥 서프라이싱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에 또한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재단을 쌓았다 우리의 삶속에 늘 우리는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하면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제사가 돼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제사가 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차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공부하라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니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외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몸을 드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몸을 발교라게 찢어서 드립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삶 속에서 나를 찢어서 내 자존심을 찢고 내 교만을 찢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찢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불이 번제단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인지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것은 깨끗하게 태워지는 이게 바로 향기로운 재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에요 하나님을 바라 10편 43편 5절에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 하리로다 여러분 따윗이 20편 43편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따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따윗을 보십시오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참 성적으로 탄악했었고 또 심지어는 말이에요 사람도 죽였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또 사람을 말이야 괴필적으로 살인을 했고 또 자기의 어떠한 위세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내가 이 정도 되는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인구조사를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산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앞판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따윗을 비교해봐도 따윗이 그렇게 사울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따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구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 11기상의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솔로몬은 늙을 때 마음을 돌이켜 왕비들이 쫓던 신을 쫓았지만 그 부친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니 그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 앞에 그가 온전치 못했어요 솔로몬은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암이 그 부친의 모든 행한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다윗은 늘 자기의 영혼을 앞에 두고 영혼에게 말했어요 너는 불안해하지마 왜 불안해해 내 얼굴을 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그렇게 하고 다윗은 그러한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념을 들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다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어떤 죄를 보냈던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시간이요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현재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해 받으시는 산 사랑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과 있는 동시에 이웃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 지금 현재 시간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여러분이 신앙적인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없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만든 그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평안 마음의 평안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하고 금신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짜증 염려 불안 초조 울 이건 마귀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성전삼아 거하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사람의 몸 안에 악령도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를 범접시 손도 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속임을 받았고 기만을 당하면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 집을 짓는 거예요 기질을 현상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속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지킬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몸에 해로운 것은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오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오 우리가 뭐 이러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중독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 주님의 몸 든 성전인데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않지 않아요 그것이 있어선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을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의 좋은 집이 있으면 집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차를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잘 유지해야 장수하는 거예요 요어를 경애하는 자가 장수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마치 자동차와 같아 언젠가는 이거 자동차 폐차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살던 집도 다 헐리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주신 이 몸을 자동차를 관리하듯 집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팔일팔리 가져야 돼요 바로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웨이터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웨이터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웨이터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손님에게 서빙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터는 일이 없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주인이 말하고 손님의 뭔 필요가 뭐가 있는가 손님이 지금 어떠한 표정으로 있고 뭘 필요가 있나 우리는 예의 주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웨이터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웨이터로 사는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서빙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서빙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호화를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질병과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삶 속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마음의 외로움과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골보다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물나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능력과 권능의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민낭차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내가 슬픔과 고난과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평강과 내 기쁨을 누리게 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